1차 때 처럼만 타면은 금메달입니다. 썰매라든지 썰매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너 선수가 이렇게 되면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요. 정말 가스너 선수 커리어 베스트 6차 7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너 선수의 주행은 정말 매끄러웠고 이곳 퀘닉스에서는 사실 알렉산더 트리티와 코프가 제일 강세를 보이는 경기장인데 거기서 1차 시기 실수했던 것이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고 마틴 주크루스 선수도 두 번 두 주행에서 모두 다 실수를 보이면서 퀘닉스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